누구나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면 오래된 커트러리,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것을 재활용하면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커트러리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용도의 물건으로 만들어보자. 오래된 커트러리를 재활용하면 집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5. 오래된 커트러리를 재활용하는 방법 오래된 커트러리는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포크, 숟가락, 나이프 등 몇 년 동안 싱크대에 복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꺼내서 재활용해보자. 오래된 커트러리를 재활용하면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포크를 활용하면 고풍스러운 옷걸이를 만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재활용법은 포크로 코트걸이 만드는 방법이다. 나무판과 포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포크를 토치로 가열해서 손으로 구부리면 포크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무판에 붙이기만 하면 고풍스러운 옷걸이 완성이다. 나무 숟가락 인형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는 나무 숟가락으로 인형을 만들어보자. 나무로 인형 머리를 만들고 입지 않는 옷으로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힌다. 리본이나 단추를 달면 예쁜 인형을 만들 수 있다. 물감으로 눈, 코, 입을 그린다. 아이에게 같이 만들자고 하면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이다. 네킹커프스 서랍에 있는 포크로 예쁜 네킹커프스를 만들 수 있다. 포크가 은 등 금속 재질인 경우 특히 더 좋다. 보석 가공을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좀 더 금사한 커프스를 만들 수 있다. 먼저 토치로 금속을 조심스럽게 가열한다. 그런 다음 원하는 포크를 구부리는 등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네킹커프스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다. 숟가락 열쇠고리 숟가락 열쇠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 세공 기술이 약간 필요하다. 먼저 숟가락 손잡이를 자르고 평평하게 만든다. 열, 쇠고리를 넣을 구멍을 만든다. 펀치를 사용해 무늬를 만들거나 이름을 새기면 좀 더 특별한 느낌을 낼 수 있다. 오래된 알파카 커트러리로 서랍장 라벨 만들기 알파카는 은처럼 보이는 재료이다. 은처럼 보이지만 아연, 니켈 및 구리로 만든 학금 소재이다. 옛날에는 커트러리를 만드는데 이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가단성이 높기 때문에 금속 공예를 하는데도 이상적이다. 알파카 숟가락으로 서랍장 라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실온에서 망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평평하게 만든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위에 빵, 설탕, 시리얼 등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쓰고서 납작문에 붙인다. 정원 마커 서랍장 라벨과 비슷하다. 알파카 숟가락이나 나이프를 재활용해서 정원 마커를 만드는 방법이다. 금속은 쉽게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실외환, 경에 사용하기에도 좋다. 정원에 있는 식물 이름이 무엇인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자. 오래된 커트러리로 모빌 만들기 커트러리로 바닷속 느낌의 모빌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근사한 모빌을 완성할 수 있다. 숟가락 손잡이를 제거한 다음 남은 것으로 꼬리를 만들어 물고기를 만든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 물고기 눈을 만든다. 토치를 사용하면 포크를 문어나 오징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결론 싱크대 서랍에 할머니가 쓰던 는 커트러리가 있는 사람? 오래된 커트러리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확률이 적다. 오래된 커트러리를 재활용해서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흰색 페인트를 칠해 액자를 만들어도 되고 지금까지 이 글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할 것이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오래된 커트러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보자.